수요일장의 분위기가 오전과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보았고 코스닥은 상승세를 유지하는데요. 코스닥이 1시 54분에 딱 고점을 형성하고 딱 2시 구간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 823선, 817선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좌우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속에 현재는 820선 회복시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1%까지 상승폭을 반납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8%까지 급락하면서 거래대금 1위에 코스닥에서 거래 가장 많이 실린 종목으로 자리합니다. 오전에 살짝 들썩였던 오히려 2차전지 쪽으로 매기가 형성이 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승폭 반납,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가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봅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차현님께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지금 로봇주에서 2차전지로의 수급 대이동,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이 특별하게 나온 얘기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게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상황이 좀 그동안 좋았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날 프로시스선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변동성이 시작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삼성발 뉴스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꺾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일단 상승폭을 반납하다 보니까 월, 화, 수, 오전까지 인기 있었던 세 종목이 일단 지금 다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반납된 이후에 에코프로 비엠, LNF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강했습니다만 더욱더 탄력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과 2차전지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트레이딩하시는 자금들의 이동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두산 로보틱스가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급이 오이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시 구간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수급의 이동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같은 호가창에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율도 잠깐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한 차례. 한 차례도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또 에코프로가 탄력을 좀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특정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내에서만 트레이딩하는 분들 여기서 또 반도체는 또 제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말씀대로 좀 조용했거든요. HP, SP, 퀄리타스 반도체 이 정도의 움직임이었는데 반도체 종목들도 한시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았었고 이후에는 조금 수급이 더 잠잠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임 대표님, 이 흐름에 대해서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빠르게 바뀌는 이 흐름, 시장의 맥이 바뀐다고 봐야 되나요? 시장의 맥이 바뀐다고 하기보다는 시장 내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단타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순환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 관련 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외에 2차전지나 로봇 관련 주들은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다라기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 내에서 지금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 자금이 다른 종목, 세터 내에 다른 종목군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아침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을 때는 또 에코프로가 좀 쉬다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쉬면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으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거의 뭐 주식 비교로 좀 그렇긴 하지만 코인화돼서 거의 코인 거래하듯이 그렇게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땠다고 보세요? 지금 시장 간밤에 뉴욕장이 잘 갔었잖아요. 크리스토퍼 웰러의 발언 영향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안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미장과의 커플링, 금리에 대한 의존도는 완전히 낮아졌고 우리는 그냥 종목 장세에서 수급만 봐야 하나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하가 당장 있을 걸로 보이진 않지만 현 수준에서 동결 정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런 금리라기보다는 아마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은 더더욱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장이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자체도 개인 수급이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화면에도 보다 나오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내년 한 5월 정도서부터 인하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심리가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 심리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재로는 반영이 될 것 같다. 상담은 더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딱 갇힌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차 의원님 아무래도 산타랠리 좀 희박할 수도 있다.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매일매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만 놓고 봤을 때 큰 기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결국은 현물 시장을 담고는 있지만 선물 매도로 전환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기관의 현물 수급도 오늘은 바로 매도로 전환이 됩니다. 수급의 속도가 너무 빠른 이런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 12월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기대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라는 것이 올라가는 것의 기대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떨어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좋다고 보세요?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 코스탁 같은 경우는 800선이 지금 한 2주째 옆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매도가 없어져서 하방으로 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들을 놓고 본다면 특정 섹터를 제외하고 나면 특정 섹터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에코프로 머티가 신규 상장된 걸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원래 시장의 체력이라는 것이 옆으로 긴다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옆으로 긴다라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강한 힘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모멘텀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요. 모멘텀이 없지만 이 정도라면 여기서 악재가 나오면 반응할까요? 호재가 나오면 반응할까요? 저는 오히려 호재 쪽에 반응할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악재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가 있죠. 무슨 악재죠? 내년도 경기에 대한 둔화, 기업 실적들의 악화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임신재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호재는 아직까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호재로 볼 수도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상황이다라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산타렐리리 폭죽이 빵빵빵 터요. 오늘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밖에 흔눈이 좀 내리는데 제가 오는 가운데 이걸 눈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쌀이 눈도 아닌 흩날리는 눈이지만 이게 또 첫눈이다라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약간의 미세한 눈 정도 내리는 그런데 눈이라는 게 내린다는 것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면들이 더 좋잖아요. 우리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시장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좀 답답함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답답함 이후에는 변동성이 반드시 옵니다. 그 변동성이 올 확률은 올라가는 거가 떨어지는 게 동률로 확률이 오지만 저는 올라가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시장의 분위기가 호재에 민감할 때가 있고 또 악재에 민감할 때가 있는데 지금 에너지 비축 중이다. 사실 물이 딱 반 정도 있을 때 반밖에 없네. 반이나 남았네.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지수 누워있어서 답답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2차 전지로의 자금 쏠림이 이어지면서 오전에 강했던 저희 STO 쪽 보겠습니다. 이쪽이 살짝 꺾이는 듯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적으로 엄청난 시장이 이제 개화될 것이다. 폭발적일 것이다. 라고 오늘 오전에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 지금 수급의 이동이 오후짱에 포착이 되면서 이쪽으로 서울옥션, K옥션 고점 대비 탄력이 둔화됩니다. 특히 서울옥션은 상하가가 지금 풀렸거든요. 차영주 의원님, STO 시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STO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관점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상물을 코인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처럼 거래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인 거래라고 한다면 소위 이제 암호화폐 거래와 흡사할 형태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지만 이게 형식이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증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분에 대한 거죠. 그런데 STO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 주 산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내가 한 주만큼의 지분을 갖는 거고 STO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그림을 STO를 발행하면 모나리자 그림에 발행된 총 STO 중에 내가 하나를 갖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는 것처럼 모나리자의 가치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STO의 가격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갖고 있으면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STO는 그게 아닙니다. STO 같은 경우는 배당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나리자 가격이 꾸준히 우상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계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은 그렇게 저는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아직 너무 시장이 작아서 아니에요? 시장도 작고요. 세계인 주식과 아직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개화해서 또 이쪽에 새로운 투자법을 조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시장 자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게 말씀하신 것이 경기가 좋으면 그림값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모나리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경기가 둔화되면 그림값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대체재라는 주식이 확실히 있죠. 정보나 대체 주식시장 같은 경우 화끈하게 30%를 하루 만에도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STO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저는 지금 당장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것이 뚜껑이 열린 다음에 실질적으로 되는 거래량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하루짜리일 수 있는 단기 테마에 국한된다. 아직은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서울옥션이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변동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임순재 대표님, NFT까지 영역을 키웠을 때 요즘 코인도 꽤 안정적이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5천만 원대. 위믹스가 여기에 굉장히 연동이 돼서인지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도 시가에서 굉장히 튀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의 기대감은요. 위믹스의 가치 상승, 위메이드 그룹주 지금부터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ETF 때문에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ETF의 승인을 지금 미국 SEC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뉴스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서 지금 국내에서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법으로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 P2E 게임에 대한 다시 이거와 관련돼서 허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보다는 개별,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 대형 게임주 같은 경우 내년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과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면 이런 신작의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 쪽으로 아마 투자를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STO에 대한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도 짧게만 여쭤봐도 될까요? 매매성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지켜보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STO가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은 갖고 있지만 과연 그걸로 해서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또 차치하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몇몇 테마주들이 올라가는데 만약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제도권 금융사에서 이걸 그냥 놔둘 가능성은 없다.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국내 금융 여건으로 보면 대형사들 중심으로 아마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갤럭시 ISM 서울옥션 다시 상한가에 접어드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렇다면 그 수급의 물줄기 2시 구간에 완전히 시장을 흔들어놨던 2차전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전에는 수급적인 이유보다도 테슬라 이야기를 더 많이 했었어요. 이 다이버트럭 30일에 발표 앞두고 있다라면서 강한 랠리를 보여주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오후에 불이 붙는 모습이네요. 다만 지금 2시 50분이 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고점을 형성하고 또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 강도가 정말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이버트럭, 기대 랠리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사이버트럭이 출시가 출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가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이 100kW 이상의 대형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분명히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사이버트럭이 양산화에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이버트럭이 출고되는 기념식을 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고가 본격화되는 것은 최소한 내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이버트럭 때문에 오른다. 이건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2차전지나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업황은 내년까지 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업황에 대한 것보다는 단순 수급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LNF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두 자릿수에 급등을 보이면서 사실 테슬라와의 연결고리도 있고 오늘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더 강한 슈팅을 보여줬는데 이대로 올라가나요? LNF는 다른 양극재 비단은 좀 못 올랐었죠. 그동안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LNF는 대구 지역에 지금 첨단 산업단지에 2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국내에 양극재, 은극재 관련된 생산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원계뿐만 아니라 LFP계의 양극재도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은극재까지 생산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업체, 종합소재 업체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걸 개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테슬라 관련돼서 지금 테슬라의 올해 2월이었죠. 하이니켈 양극재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 3조 8천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조금 부진함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리튬 가격이 전일 종가로 하면 지금 kg당 112엔대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튬 생산하는 가격에 최소 가격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반전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업황 개선은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만약 참고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이 사이버 트럭에 FSD 버전 12가 탑재가 된다면 이라는 기대감도 투자들이 안고 있는 기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차윤님, 자율주행차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이 테슬라 기대감 그리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 같이 주목하면서 좋지 않았어요. 이쪽으로는 긴 호흡으로 지금부터 모아가는 거 어때요? 그런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본다는 것은 지금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단계가 굉장히 조금 넘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레벨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들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상태고 레벨 4만 대더라도 핸들을 안 잡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벨 5는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단계인데 레벨 4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고 지금 레벨 3도 테스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기술은 일단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거 임승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사이버 트럭이 시제품이 나오고 양산되는 데만 하더라도 한 1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한다? 지금 불과 자율주행차가 100대도 지금 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매출을 일으킬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먼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전기차, 사이버 트럭에 단다? 이거는 지금 전기차도 판매가 조금 주춤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일반 차에 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 시대는 옵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오는데 제 시대에 올지 제 아들 시대 때 올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 시대 때는 거의 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실상을 한번 보시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침투율이 우리가 30%가 넘어설 것으로 본 게 불과 1년 전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10%대에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고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나온다? 자율주행을 지금 내가 믿고 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돼야 된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따라서 계속해서 들썩들썩 거리니까 그럴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기아도 연내에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연기가 돼서 쉽다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종목으로 보면요. 퓨런티어나 넥스트칩이나 자율주행과 민감한 종목들이 현대기아 쪽에서 레벨3 자동차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NPO 쪽 여쭤볼게요. 팸리스가 최근에 강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탑재한다면 텔레칩스의 움직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 아쉽게도 윗고리가 달리면서 어제 고점을 못 두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움직이는다고 보면 AI 관련된 인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얘기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차량용 멀티미디어 칩을 설계하는 그런 팸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곽강을 받는 이유는 최근에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텔레칩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K의 사피온에 관련된 IP를 활용한 아다스 칩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동차 전장용 그런 부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전장용 관련돼서는 아마 시장은 계속 규모가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장용 칩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전장용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와 관련된 어떻게 매출이 늘어났든가 하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급등했을 때는 조금 투자하실 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조금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동성 컸던 오늘장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지금 임순재 대표께서만 가져와 주셨는데 한화 시스템 네 한화 시스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꽤 올라왔네요.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에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방산과 관련된 방산 그 다음에 ICT 관련된 전자 분야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E의 청궁 수출이 본격 매출로 잡히면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4분기에도 후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에서 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부터 나왔는데 아직 최종적인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제 엑스포가 개최지간 결정이 되면서 일단 사우디 쪽에서도 엑스포 외에 다른 본격적인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연내의 아마 대공 방어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수주 계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사우디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아마 UAE에서 수주하는 것보다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지금 2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감상 놀랐어요. 390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지금 22일째 연속 지금 185만 주 정도 순매수할 만큼 기관이나 연기금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15,000원 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은 12,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요. 10월 말부터 담아가는 이 속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담고 있고요. 그 물량도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화 시스템 18,000원까지의 여력 기대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 최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